제가 항상 영상에서 보면 애교살 빵빵하고 애교살이 가득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술, 필러 만든다고들 하지만 저는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필러가 최대 녹는다고들 하지만 100% 다 녹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메이크업만으로 스킬업을 해서 애교살 만드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또 오랜만에 꾸라랑으로 찾아왔어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애교살템, 애교살 잘 그리는 방법 제가 애교살템들 진짜 관심이 많다고 영상에서 자주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기도 했고 제가 관심이 정말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애교살을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꿀팁부터 제가 꿀템까지 추천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만을 보고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게 꿀팁 꾹꾹 다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항상 영상에서 보면 애교살 빵빵하고 애교살이 가득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애교살이 그다지 도드라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웃었을 때는 살짝 나와 있지만 볼륨감 자체가 도드라지지 않다 보니까 애교살의 입체감, 즉 그림자를 만들어줘야 하는 눈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런 눈이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시술 필러 맞는다고들 하지만 저는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제가 실제로 의사분들을 만나서 물어보기도 했고 필러 맞은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필러가 체내에 녹는다고들 하지만 100% 다 녹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퍼지거나 체내의 대부분 다 흡수가 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메이크업만으로 스킬업을 해서 애교살 만드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내돈내산으로 엄청 꾸준히 모아왔었던 애교살 꿀템들이고요. 애교살 라이너부터 글리터까지 전부 다 구매를 해봤는데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제품들만 꼽아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가까이 당긴 상태고요. 저는 지금 왼쪽 눈에다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눈을 떴을 때는 애교살이 전혀 없는 편이고요. 보면 진짜 하나도 없는 게 보이죠? 그래서 면봉으로 먼저 볼륨감부터 만들어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싶어하는 부분 쪽에다가 주름을 살짝살짝 만들어 볼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 눈 앞머리 쪽을 살짝살짝 눌러보고 눈 아래쪽도 자연스럽게 눌러보면서 내 눈 아래쪽에 그림자가 어느 정도 두께로 생기는지 먼저 나의 두께를 파악을 해야 돼요. 보통 눌렀을 때 그림자가 얇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좀 두툼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내가 꾹꾹꾹꾹꾹 면봉을 눌러서 내 애교살 아래쪽 눈 쪽에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비교적 조금 두툼한 느낌으로 생기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위에다가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아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구매를 해보고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딱 추천을 할 만한 거는 한 두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삐아의 라스토토 젤 아이라이너 피넛 베이지인데요. 스킨톤에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리기에도 좋고 스무징하기에도 좋아서 제가 지난번 꿀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웃었을 때 생기는 그림자 주름 부분을 눈 앞머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거예요. 살살살살 그리다 보면 대충 눈에 볼륨감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피아 제품은 스무징 자체가 편리하고 라이너 타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그림자를 넣어주거나 눈의 언더 삼각존을 채워주거나 눈 꼬리 쪽에 라인을 더 연장시켜주듯이 빼주는 데도 적합해서 제가 멀티라이너로도 추천을 하고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뭉툭하게 생겨 있다 보니까 브러쉬 라인을 얇게 뾰족하게 채워주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처럼 애교살 자체가 조금 도톰하신 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는 라이너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눈에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피아의 크림 베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얇게 칠하는 게 아니라 살짝 트임을 넣어주고요. 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교살이 가장 튀어 올라와야 되는 부분은 나의 동공 가장 아랫부분 이 부분이 가장 반짝반짝하게 빛나야지 눈의 전체적인 볼륨이 입체적인 원형 구 모양으로 차오를 수가 있어요. 가장 밝히고 싶은 동공을 가운데다가 두고 앞, 뒤로 블렌딩 해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차오르고 싶어하는 부분이 가장 밝아야 되고 눈에 뒤튜하는 부분과 눈의 앞머리까지 너무 동일하게 애교살을 밝혀버리면 인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약간의 볼륨감의 차이를 주듯이 터치를 올려주세요. 짜잔! 이렇게 올려주면 애교살을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애교살 위에다가 나는 글리터를 반짝반짝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얼리시아의 5번 더스트라는 건데요. 베이스는 꼭 베이지 컬러로 따로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글리터 얹어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제가 이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다가 더스트 컬러로 글리터 살짝 얹어주고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글리터 살짝 더 얹어서 볼륨감 더 채워줄게요. 만약에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조금 더 주고 싶은 분들이라면 홀 위쪽 부분에도 살짝 살짝 글리터 얹어서 볼륨감 채워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한 아이라이너는 딱 세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삐아의 피넛 베이지 맞나? 삐아의 피넛 베이지로 먼저 베이스 깔아주고요. 베이스로 먼저 그림자를 넣어주고 위에다가 밝은 라이트 톤으로 볼륨감을 얹어줬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베이스 밝은 컬러를 먼저 올리고 그 아래에다가 그림자를 얹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크한 컬러의 가루날림이나 다크한 컬러가 조금 영역 침범을 하다 보면서 조금 애교살이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거나 깔끔하게 표현이 되지 않거나 애교살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다크서클처럼 연출이 되는 약간 애로사항이 생기더라고요. 혹시라도 나는 그동안 애교살을 그렸는데 다크서클처럼 그려졌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순서를 조금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베이스를 깐 위에다가 글리터를 얹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항상 베이스가 탄탄해야지 그 위에다가 어떤 글리터를 올려도 이 글리터가 예쁘게 빛나기 때문이에요. 베이스 스킨톤은 따로 써주고 그 위에다가 글리터를 따로 얹어줬을 때 이 두 개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된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좀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글리터 애교살을 썼는데 뭔가 지저분하고 빵빵하게 잘 안 차려올랐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컨실러 같은 거를 따로 사용을 해주고 그 위에다가 글리터 얹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에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컬러그램의 진짜라는 컬러인데요. 저는 컬러그램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점이 컬러그램의 진짜를 자세히 보면 살짝은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눕혀서 모양을 잡기에 편리하더라고요. 그냥 눕혀서 쓱쓱 그려주면 되다 보니까 애교살 그림자를 잡을 때도 편리했고 내가 눈에 모양 영역을 잡기에도 편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교살을 그릴 때는 이 진짜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반대쪽에는 컨실러 컬러가 있어서 내가 애교살 안쪽부터 하이라이트 넣어주기 좋습니다. 모양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혹시라도 지속력을 조금 높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꿀템인데요. 홀리카 홀리카의 쌍테 라이너인데 이 라이너 자체는 리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기존에 애교살이 조금 있으셨던 분들이나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위에 픽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이 이유는 이 라이너 자체가 굉장히 꿀템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또 없는 작업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애교살을 바로 그리게 되면 좀 인위적으로 티가 나고 라이너를 찍 그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으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작업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중앙 부분 가장 진해야 되는 그림자 부분에 한두 번 터치가 들어가면 이 리퀴드 타입 자체는 한 번 딱 픽싱이 되면 절대 스머징을 해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번짐이 좀 심했거나 라이너 픽싱을 딱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쌍테 라이너 조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 위에다가 뭔가 소금펄 같은 글리터를 추천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용하는 거는 에뛰드의 애교살인데 제가 가끔 볼륨감을 채워주고 난 다음에 글리터 빵실빵실하게 줄 때 가끔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브러쉬 팁 자체가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격 대비 가성비 훌륭한 친구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가격 대비로 만족스럽다는 거지 제품 자체가 엄청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닌데 글리터가 예뻐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처음 인사할 때랑 지금이랑 애교살 느낌이 완전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요? 웃었을 때 사진 찍었을 때 진짜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꿀팁들 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제품들을 왕창 구매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기도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타입으로 직접 구매해보고 선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혹시라도 더 보고 싶은 꿀팁들이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